이찬원이 KBS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 트렌드 지수 1위를 차지했다. KBS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 트렌드 지수는 전주 키워드 검색량과 구글 트렌드 점수를 랭키파이가 자체적으로 합산해 산출한 지표이다. 2024년 3월 3주차 KBS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 랭키파이 분석 결과 1위를 차지한 이찬원은 트렌드 지수가 전주보다 상승했다. KBS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 트렌드 지수 1위를 차지했다.